농구 예능 진짜 농구 핸섬 타이러스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SBS 스포츠 캐스터 정우영인데요. 주로 최근에는 야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농구 중계를 꽤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계가 지난 2014 인천 아시아 게임에 금메달을 땄던 농구였어요. 거의 한 6년만에 농구 중계를 핸섬 타이러스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매우 저에게도 스포츠 캐스터인 저에게도 매우 뜻깊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늘 핸섬 타이러스 제작 발표회는 선수단 출정식을 겸하는 특별한 시작으로 꾸며 보려고 합니다. 핸섬 타이러스 선수단을 지금부터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릴텐데요. 큰 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식 포토타임은 뒷순서에 마련이 되어 있음을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핸섬 타이러스 선수단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트위의 농구천재 차은우 무한체력 10대 슈퍼루키 유성호 동시 포토타임은 잠시 후에 준비가 되겠으니까요.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쇼잉만 잠시 해주시고 내려가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어서 핸섬 타이러스의 히든카드 이태선 그리고 감독도 인정한 인싸 플레이어 문수인 내려와서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구 대비의 탄생 강경춘 내려오셔서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밑의 지배자 줄리엔 강 농구 살림남 김승현 한심정한 인심력 네 반팀을 하기 허업회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구 VIP 이상윤 내려오셔서 작성해 주십시오 조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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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에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섬타이거스의 선우수단과 매니저 방송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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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